홀리마켓 얘들아! 우리 마을에 홀리마켓이 열린대! 홀리마켓에서 돈을 모아 할머니 생신 선물을 살 거야! 뭐야, 꼬다! 지금 경쟁하자는 거야! 내가 더 많이 팔겠어! 더 이상 경쟁하고 싶지 않아! 할머니 선물을 사야 한단 말이야! 친구들! 우리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? 오늘은 숲으로 체험학습을 가는 날! 선생님 말씀에 따라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니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 거 있지? 자연의 소리를 듣고 만들기를 해보라고 하셨어! 우린 이것저것 만들려고 하는데 노아는 아직 뭘 만들지 모르겠나 봐! 어? 근데 저기 풀이 흔들려! 뭐가 있는 거지? 노아가 드디어 뭘 만들지 결정한 것 같아! 친구들! 같이 보러 갈래? 아? 아? 감사합니다.